내가 연예계의 종사자로서 얘기해줄게 내가 진짜 연예계의 비밀을 좀 많이 알고 있어 진짜 막 연애라던지 막 성관련 문제라던지 막 성범죄 그런 거 좀 많이 알고 있거든 내가? 내가 진짜 이거 폭로하면 연예계가 발깍 뒤집혀 진짜 참아주고 있는 거야 진짜로 난 솔직히 고소는 어차피 내 변호사 많아 변호사 많고 돈 많아가지고 상관없어 어차피 뭐 고절하든 말든 어? 그 정도로 징역 안가 그런 거 폭로한다고 어 명예훼손? 그냥 벌금 던져주면 돼 얘들아 내가 조만간 폭로할 테니까 그 좋아요 10만개 아니 나 좋아요 좋아요 100만개 하고 구독 구독 1000만명 되면 내가 폭로할게 지금 당장 구독하고 좋아요 렛츠고 제거 5-10 10. 10. 11. 12.